2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탄의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들뜨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렵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부디 이 성탄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한 해를 돌이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며 또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한국에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고 있던 30대의 한 청년이 죽은 지 1년 후가 되어서야 그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집주인이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의 백골화가 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년의 기간 동안에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할 때 또 사회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이 30대에 홀로 죽음을 쓸쓸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죽음 후에 1년여 동안에 그 누구도 그의 죽음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쓸쓸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30대, 40대 홀로 사는 젊은 가정들이 꾸준히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홀로 마지막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삶에서 방치되어 왔는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방치된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먼 땅에 와서 삶을 꾸려 살다 보면 마치 홀로 방치된 것만 같은 다른 세상과는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치된 상황 속에 놓여있다 느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 홀로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육신의 방치됨이 마음과 영적인 방치함으로 이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방치한 것만 같은 그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홀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놔두고 계신지 그것에 질문이 들게 됩니다. 영적인 방치 상태를 그냥 놔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질병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과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의 구렁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성탄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영적으로 방치된 상태라 느껴지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또 예수 그리소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인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 이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3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이 이사야서 그리고 한 번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감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기가 아닙니다. 우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성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완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였고 결국에는 남유다 역시 심판을 맡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징조로 먼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의 위기 앞에 있지만 멸망 후에는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조약들을 맺고 그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늘 반복되어 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누군가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에서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약속하셨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 나라가 회복되며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먼 후에는 이 약속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행동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깨어질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혹시 주변에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12월 25일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날은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것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농산에서 쫓겨내시며 또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 뱀에게 장차기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이룰 이르기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의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룰 수 없었던 지난 날의 잘못과 과오 또한 현재의 예수 그리스의 탄생으로 인하여 미래의 구원을 약속받고 이루어낼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장차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의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인마니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